동대문구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책카드 찾을 수 있는 지역 내 명소를 소개했습니다. 구는 우선 배봉산과 홍릉숲을 비롯해 서울 양령시와 서울 풍물시장, 선농당 역사문화관,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등이 가볍게 찾을 수 있는 명소라고 밝혔습니다. 특히 전농동과 휴경동에 걸쳐 있는 배봉산에는 누구나 쉽게 산책할 수 있도록 휠체어나 유모차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의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으며, 청량리동 홍릉숲에서는 2천 종이 넘는 다양한 식물을 만나볼 수 있고 산림욕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